크게 수익을 보셨던 분들 19.35% 그리고 8%대 수익금 33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도 계셨고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금 관련 주인 IT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 대응법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IT센이라는 종목이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죠 우선 이유는 지금 현재 금 테마 종목의 대장주인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후발대 종목으로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이나 파산 사태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쪽에서 굉장히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그 여파를 좀 막았던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극도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IT센이라는 종목이 크게 좀 이슈가 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테크니컬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IT센이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시점부터 무려 한 10% 한 12% 이상의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거의 뭐 저점부터 잘 잡으신 분들은 20% 가까운 수익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핵심적인 가격은 4,605원 자리입니다 우선 이제 4,605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제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오늘 4,760원 자리 상단에서 안착을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4,760원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점에서는 이전에 고점 라인까지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5,180원까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제가 다 공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180원 자리에 안착하는 순간부터도 추가적인 시세가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5,880원 그리고 6,480원까지도 상단이 열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들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만큼 큰 수익을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IT센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인증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다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크게 수익을 보셨던 분들 19.35% 그리고 이제 8%대 8%대 수익금 33만원 정도 수익금을 챙겨가신 분들도 계셨고 자 다들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든든한 수익을 다 챙겨가셨기 때문에 다들 만족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급등 종목들 정확한 대응법들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종목들 대응법들 전부 다 무료로 서포트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들 매일 영상에서 다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정확한 가격 대응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영상을 챙겨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도 제가 정확한 가격들 다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수익 챙겨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